베이퍼는 TFR을 합격 좀 주는게 아니고요. 나이키를 신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를 나이키 로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라는 거예요 아디다스 로고 필요하시면 스피드플로우를 사시고 저희가 얘기가 떠드는 것들은 우리나라에 팔지도 않잖아요 C3나 뭐 이런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신을 수 있는 거 나이키 로고가 필요하면 다른 제품 말고 베이퍼 14가 괜찮고 아디다스 로고가 필요하면 아디다스 스피드플로우를 사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제품으로는 충분치가 않으니까